네 안녕하세요 스타반들기 입니다 오늘은 코발트 블루 칼라의 자켓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 자켓 굉장히 화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완장도 보석 완장으로 붙여 드렸고요 패치도 화려한 패치 준비해 드렸습니다 단추도 체인 단추로 준비해 드렸고요 시폰으로 너설을 자켓 위에 달아 드렸고요 비판은 이렇게 멋지게 준비해서 너설로 멋지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소매도 보석으로 다 달아서 박아 드렸고요 너설이 소매 너설도 하나 붙여 드려서 좀 더 멋스럽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반바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꽃빼지 하나 달아 드렸고요 이렇게 또 3개의 보석으로 줄지어 붙여 드렸습니다 탑은 앞이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탑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